5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오는 사람 속으로 오늘 또 목요일이 왔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인물을 아직 소개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짜 바빴습니다. 오늘 양평 고속도로 조작 그 병산면 현장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막 눈도 오고 했는데요. 안진걸 소장님과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미리 최재관 우리 양평 우리 후보님과 함께 기자회견으로 기자분들에게 선브리핑을 먼저 한 날이었습니다. 국민적 관심분들이 다시 김건희 일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민주당 공천으로 민주당 선거 총선은 더 좋은 후보 더 4년간 국민을 대표해 의인받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더 빛나고 반짝거리며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대한 그리고 젖어 있거나 기득권에 취해 있거나 이런 분들 당내에서도 새롭게 쇄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은 아름다운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즌인데요. 민주당의 온팀 단합된 모습 혁신 공천으로 선보이는 민주당의 모습 새롭게 봐주시고요. 자 다시 당대표님이 또 주가 조작 도로 조작 명품백 내물수수 혐의의 현장인 양평고속도로의 도로 조작 현장에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다시 김건희 일과 윤석열 일당의 부패 행위들 그리고 이거를 덮는 모습들 보는 현장들 다시 한 번 좀 윤석열 정권 심판의 총선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현장에 우리 안진골 소장님 힘차게 뛰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윤석열 일과의 땅이 엄청나게 있는 곳 있잖아요. 서른다섯 필지들이 이제 양평 일대에 모여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곳이 강산면 병산지 1012-일 때입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 또 민생정전구소 윤석열 일과 온갖 범죄 비리 진상 규명 모임 함께 백운종 대표님 박승봉 목사님 박영선 위원장님 양평 여민동락 김연호 대표님 여러분 잘 아시죠?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님 후보 그리고 최영복 군의원님 여현정 군의원님 정동근 전 군수님 기자회견 됐습니다. 소마일TV 뭐 서울의 소리 안정일TV 대박영선TV 강녀TV 많이들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셔가지고 같이 기자회견 또 하고 현장 설명하고 그리고 또 양평군청 농성장에 왔는데 거기는 한 3, 400명 양평군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치열하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사건뿐만 아니라 김건희 윤석열 일과 각종 비리를 제대로 처단하자 뭐 이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매불쇼 갔다가 또 엄 피곤해갖고 여의도 모처에 가서 짱박혀서 잠을 자다가 유튜브 6, 50분 우리 이응수 위원장님이 지난주에서 또 오셨는데 늦을 뻔했을까 하고 막 지금 깍두기 가지고 막 뛰어왔습니다. 거기 깍두기가 맛있더라 그래서 깍두기 훔쳐갖고 왔습니다. 자 안뉴역TV 그다음에 이응 지금 대박명선TV 그다음에 인사이트TV 뉴스맥TV 우리 저번에 같이 했던 트랜스티비하고 이응수TV는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까? 곧 연결을 중심에 했습니다. 연결을 합니까? 네. 여러분 오늘 힘차게 투쟁하고 오늘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 그 말씀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서서히 주인공을 박영선 평론가님이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랑 같이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상태로 저희가 범진보야권 민주당과 윤석열 심판에 함께하는 정당들과 함께 지금 비례대표 공모를 지금 했고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후보로 공모에 응했습니다. 저는 사회분가입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이 될 이영수 우리 후보님도 어제 공모에 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느 분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저는 농수축산 분야예요. 산업경제 농수축산 그리고 기후에너지가 한 카테고리인데요. 그 분야에 지원을 했습니다. 두 분이 다행히 분야는 안 겹치는군요. 그럼요. 다행입니다. 서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서류 준비하는데 진짜 힘드셨죠. 서류가 마맞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사실 공천 시스템 외부적으로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까다롭고 검증 작업이라든지 서류를 한번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와 이게 서류가 이렇게 어려워 이럴 정도로 사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17가지의 서류인데요. 대한민국 공직자라면 당연히 이 정도의 허들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헌법기관을 뽑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치열한 검증과 체밀한 검증을 해야죠. 자 우리 안딩걸TV에서 의연한 사나님 고용수님 고현정님께서 이용수님 나오셨군요. 단무지님께서 웃을 일이 없는데 소장님 덧불로 한 번 웃었네요. 진짜 깍두기 훔쳐갖고 왔어요. 그 사람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짱방이 제 선배님들 자고 있길래 깍두기와 깻잎김치와 훔쳐갖고 쩍있잖아요. 보이죠. 깍두기랑 깻잎김치 제가 좋아하는 김치 훔쳐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님 못살겠다 바꿔보자 고맙습니다.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님 못살겠다 심판하자. 지금 우리 또 이 사무실에는 우리 이형수 캠프의 핵심 참모 오봉석 전 광진연대 사무처들도 계시고 박예슬 톡톡TV님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좀 이따 잠깐 오늘 저녁에 방송 있나요? 없습니다. 어제 있습니다. 저희는 끝나고 또 동네 경제 살리러 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형수 후보님 나오셨는데 진짜 다들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영천의 복숭아 농부 농민의 활동 이장까지 하시고 그래서 10분의 도이야를 보던 거예요. 그 라이프 스토리 정책인이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못하고 끝났어요. 너무 그 스토리만으로도 감동이 넘쳐가지고 그다음에 학생운동 하다가 수배받던 이야기 와이프도 학생운동 같이 하다 만났다면서요. 그런데 또 그 친척이 전화 아까 주셨더라고요. 방송 잘 봤다고. 자 이제 이형수 후보님 본인 소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럴까요?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후보 중에 연속 두 번 나온 것은 이형수 후보님 위인합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 영광을요. 꼭 제가 좋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소개를 좀 드리면요. 내 평생의 자랑이 내 고향말의 이장 삼선이. 제 평생의 자랑입니다. 여의도의 금뱃지가 아니고 농민들의 한과 소명을 담은 흑뱃지를 달러온 경부 영천의 복숭아 농사꾼 이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가 금수저청년장학금도 주는데 금뱃지가 아니라 금수저청년장학금을 우리 박영선 언론위원장에서 제가 만들었잖아요. 3월 말에 9명 또 인당 300명을 지고 왔는데 너무 좋네요. 금뱃지가 아니라 흑뱃지다. 그러면 실제 만약에 금뱃지가 즉 되면 흙으로 달라버리세요. 농민들 당지 많은 흑색깔으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캠프에서는요. 흑뱃지를 달고 다니자. 흑뱃지 제작을 한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비례 과정에 그런 기회조차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정말. 정말 그걸 달고 다니겠습니다. 흑뱃지를 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의 사정과 개개인의 또 신념과 가치로 정치에 나서겠지만 저는 또 그런 금뱃지가 아닌 흑뱃지를 달고 정말 농업농촌 그리고 흑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네. 흑뱃지를 단 국회의원. 농민을 이해하는 제3자가 아니라 농민 그 자체의 국회의원. 그럼요. 국회의원 하면서도 북소 농사를 짓는 강기바와 예전에 사천의 민주노동당 강기바 의원님도 농사짐에서 그 기회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서부경남 강의하고 집회하러 갔는데 여전히 사천 일대에서는 인기가 대단하시답니다. 지금도 농사짓고 계시더라고요. 강기바 의원님. 제가 지지난주 강기바 의원님을 좀 뵙고요. 또 그러셨군요. 역시. 강기바 의원님이 당선이 될 때 제가 전동에 처음 했을 때 강기바 의원님은 그 당시 부회장님이었어요. 강기바 의원님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고 우리 전동에서는 민주노동당으로의 정치적 진출을 결정하면서 누군가 후보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강기바 의원님이 정치인은 정말 안 하고 싶어 하셨는데 조직적 결정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이제 제가 모시고 다녔고 강기바 의원님이 사실 국회에 들어가셔서 이 영수를 좀 보내달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같이 왔고요. 제가 이번에 책 낼 때도 강기바 의원님이 추천사도 써주시고 제가 이제 출판기념회 할 때도 와주시고 그런 인연으로 강기바 의원님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구분을 많이 해 주시면 되세요. 제일 강기가 경북의 이재명. 강기갑. 맞습니까? 저는 정말 민주당에도 정말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강기갑 같은 인물 정도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흑백이 아니라 정말 저 같은 농민들도 들어갈 수 있고 좀 다양한 소상황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천연색의 그런 오색찬란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컬러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강기갑 같은 이형수가 있어야 되고 사실 저는 욕망, 저걸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강기갑 의원이 가졌던 그런 농업농촌에 대변하는 그 현장과의 소통하는 그런 진정성도 보여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으로는 김현곤 의원이 보여줬던 그런 농업정책을 뛰어넘는 그분이 4년 전 2016년도에 하셨었죠. 경북 우성의 우성 한우농가 한우농부 김현곤 전호원님 정말 농업농민을 열심히 대변하셨죠. 계속 말씀하십시오. 오늘은 이용수 타임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짧게 얘기 드리면 우리 민주당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 들지만 흑백이 아니라 오색찬란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민생에 국민들의 삶이 담긴 그런 천연세계 모습이 또 정치에 투영되는 것이 저는 또 정치의 향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고향마을에 돌아가서 이장삼선을 하고 복숭아 농사를 지어갖고 제 자랑이 사실 복숭아입니다. 이용수를 제대로 알려면 사람 사는 농원에 복숭아를 한 번 해봐야 돼요. 제가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사람 농원 사람 사는 농원 그리고 인터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못 봤어요. 보니까 오마이뉴스에도 인터뷰도 했었고 기사가 있던데요. 글도 본인 쓰시고 기구도 하고 막 멋있는 분. 참고로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지역을 바꾸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가 지역을 바꾸는 일꾼 중에 조회수가 6만이 넘는 정도의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서 저는 또 나름의 너무 큰 영광이죠. 나오잖아요. 정치권이 장사권이 농사권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 김동규 동네정민사장님이 있었네요. 2024년도. 이번에 2023 3월 6일에 있었네요. 이번에 옛날에 제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제 동지죠. 동지죠. 또 광우병 때. 광우병 때 저랑 같이 구속도 됐고요. 여기를 조금 드려야 될까요. 이야기 좀 하세요. 저는 이번에 비례 나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지금 우리 민주당 대한민국 정치에 이형수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뭐냐. 지금 사실은 비례가 워낙 문이 좁아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례가 좁아지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형수 가진 사실은 현장의 민생을 정말 대변하는 지금의 정치가 민생민생 이야기는 하지만 민생정치가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첫 번째가 정말 민생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정치에 낙사하기 너무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저처럼 현장 농민으로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정말 민생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중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구 경북이 바뀌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대바 대바. 대구 경북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또 대디대디라는 얘기를 했어요. 뒤집어야 돼. 네. 대구 경북이 뒤집혀야 대한민국이 디비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실제로. 대구를 디비자. 네. 대구 경북을 디비자. 대비대비. 대구 경북이 디비져야 대한민국이 디비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짧은 경험이긴 하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인정입 위로 당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4개월 만에 도 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어쨌든 36.7%라는 와 엄청나시네요. 엄청나네요. 입영 여명의 후보자 중에 최다 득표하는 그런 영광도 얻었고요. 그때는 정말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대선이 지고 난 다음에 투표율이 한 17% 정도 빠지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지나고보니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저를 지지한지 그 37%의 의미를 새산만에 깨닫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한번 힘을 실어주신다면 단순히 대구 경북에 고생하고 수고한 노고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치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구 경북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전략 저에게 기회를 한번 준다라면 다음 2008년도 총선에서는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로 최초로 지역을 돌파하는 그런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어쨌든 포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은 586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했던 40년 40, 50 세대입니다. 90년대 학번들, 70년대생 내지는 00년대 학번들 내지는 80년대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정말 핵심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데 여의도 정치에서는 여전히 설 자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는 586의 문제다 이러기보다는 문제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정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쯤부터 우리 세대 또 우리 그 즈음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과정에서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운동 했던 분들도 있고 또 정의당을 했던 분도 있고 민주노동당, 진보당을 했던 분들도 있는데 현실 정치에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그것을 이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비례로 출마하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까지는 현실 정치에 나오지 않았던 아까 같은 김동규 국장님 같은 그리고 또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하는 김종욱 국장님 같은 김종욱 국장님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아프리카 가 있는 김종호 씨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동시대에 살아왔던 분들이 우리들은 좀 아픔이 있잖아요. 586들은 화려하게 학생운동으로 민주화의 기여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면 우리 시대에는 학생운동을 했고 안 했던 간에 IMF기도 했고 여러 저런 과정들 속에서 아기도 모르게 이제 정치에 뛰어낸 게 아니고 전부 다 지역에서 마을운동을 하거나 시민사회운동을 하거나 각각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 세대를 해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정치에는 외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영수가 복숭아 농사 짓다가도 평생 농민운동을 하려는 사람이 정치에 나온 것을 보고 또 지켜보기도 하고 고민을 하면서 그래 이제 우리가 정치에 좀 같이 함께 나서자라는 이야기들이 좀 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이영수의 당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말 이영수보다 더 뛰어난 전국의 보석 같은 동지들을 좀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에 나서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금방 얘기했던 김동욱 동네정비소 소장. 김동규 도시농부. 이분은 도시에서 동네정비소라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분인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시 출마 선언을 한번 하신다는 건가요?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쓰겠습니다. 제가 쓰면 몇 시만에 봅니다. 박영순 원 언론위원장님 18만 명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18만 명.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좀 조직화를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대가 우리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세력이더라고요. 제가 정치 짧게 들어왔지만 개인적으로 잘 알고 개인적으로 신분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586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를 이을 새로운 세력으로서 한번 준비해보고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의 좀 자발적으로 지지 선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번 출마 기장에도 멋지겠으면 좋겠고. 대구 경북권에서는 한 분이 비례 단선권 배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거기도 근데 내부에도 또 경합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비례룰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환 국가장이 발표를 한 거에 의하면 대구 경북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선출해서 안정권에 여성을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구 경북에서도 제출한 사람은 tk 배려 지역으로 제출한 사람이 한 10여 명 정도 됐는데 오늘 아침에 남자, 경북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대구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9일, 10일 날 각각 남자 한 표, 여자 한 표로 해서 선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사에 4명 뽑는 것도 오늘 12명이 발표가 됐던데요. 그다음에 서대문 청년특구도 권지웅님, 성치훈님, 김규원님 이렇게 세 분 됐고 그다음에 지금 비례는 그럼 대구 경북만 먼저 추려진 건가요? 4명으로? 네. 대구 경북만 먼저 추려졌습니다. 우리 이용수 후보님 방향이 들어가셨겠죠? 아니, 저는 너무 출산 중인 나라. 아, 지역 분야가 아니고? 네. 지역 분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제안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지역에 또 경북에서 누군가가 한 명 돼야 되는데 또 임미혜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또 농업계 쪽에 저는 사실 이제 한 2년 전부터 농민들이 갈수록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소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농업농촌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는 스피커가 없는 걸로 인해서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번에는 사실 우리 22대 총선에서는 농업계를 대표하는 비례를 꼭 한 번 만들자.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요청으로 제가 이제 사실 농업계에 또 거기서 판단하기로는 이형수가 가지는 농민이기도 하고 이야기했던 4050세대 또 경북에서 한다는 이런 캐릭터로 경쟁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2년을 준비해왔고 그래서 그 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농업계의 어쨌든 비례를 한 번 뚫어보려고 지금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수 한 번 채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험지 중에 험지. 제가 서부경남에 강의하고 집회하러 왔더니 그분들이 험지 중에 험지래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형수 농민을 만났는데 영천청도가 제일 험지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갑자기 버리면 아 거기는 진짜 험지고요. 저희들보다 더 험지 맞죠. 하면서 바로 두 손을 두 발을 드리더라고요. 경북 그 영천청도일 때는 진짜 험지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아이고 우리 손 한 번 꽉 잡아서. 손이 너무 따뜻합니다. 좀 이따 저녁 다시 사드릴게요. 여러분 대신 손 한 번 잡아줍니다. 경북의 이재명 농업계의 이재명 제2의 감기가 힘내십시오. 꼭 한 번 그렇게 한 번 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이 이제 험지랍션 또 하는데요. 사실은 사지죠. 사지. 아이고 사지. 올해 따라 유달리 이제 겨울비가 좀 빠른 게기도 하고 또 이제 사실 봄비라고 보이는데 경북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봄이 열 번 와도 봄이 오지 않는 사실은 민주당의 사지. 지난주에는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은 독립운동보다 더 힘든 지하 비밀운동. 잘못한 민당을 지지한다는 게 밝혀지면 사업이나 생존이 어려워져서 그랬는데 이제는 험지 중 험지 넘어서 사지다. 사지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허대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한 번 더 소개 한 번 해 주십시오. 정말 27회 젊은 나이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자마자 고향 포항으로 내려가서 민주당의 깃발로 내리 7반을 선거에 나왔는데 번번이 실패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53세 젊은 나이에 아들, 딸 4명 그리고 우리 형수님을 두고 사실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허대만 위원장님 같은 또 수많은 허대만들이 지금 대구 경북에 있고 그래서 정말 실패와 좌절도 많았지만 그보다 위대한 전진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허대만 위원장님 같은 그런 도전, 그 꿈은 계속 이어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은 상속받고 싶지 않고요. 제발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만 고생한다. 말로만 전략지가 아니고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대구 경북이 TK의 배려를 한 석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득표소만큼의 의석수를 좀 보장해달라고. 대구에서 20% 받으면 그래도 대구 경북이 25석이거든요. 5석은 사실은 와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석도 안 되니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너네들이 실력 아니냐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서의 우리의 실력이 그까짓긴 하지만 국회의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대구 경북의 그 20% 없이 대통령은 당선될 수 없습니다. 수권정당 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도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의뢰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로서 어쨌든 정치의 핵심은 권력을 가지는 거고 권한을 가지는 건데 그런 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운동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사회운동 시민운동처럼 뭔가를 좀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대구 경북의 지형이 정치 지형이 일당 독식의 정치 지형이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 박질도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사명감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촛불 전국을 지내면서 사실은 정말 그 당시에 뭡니까 자유한국당이었나? 헷갈린다. 국힘의 전신.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했다가 미래통합당 했다가 무슨 새누리당을 했다가 한나라당을 했다가 참으로 그 사람들입니다. 나쁜 놈들. 아무튼 친일파 매국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정말 새로운 사회가 바뀔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했는데 그 국민의힘 전신이 이렇게 살아날 줄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가지는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숙주가 누구였습니까? 대구 경북에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전략적인 전투를 해도 그렇잖아요. 전투를 해도 거의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는 가장 좋은 훌륭한 전투의 방법은 병법은 상대의 적진을 초토화하고 그 숙주를 없애는 건데 그 숙주가 사실은 대구 경북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모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대구 경북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가 나름의 든든한 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를 바꿀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사실 정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희망이 있는 고통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당장의 현실에 어려운 것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것만큼은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지역에 지난번에는 제가 30중 7% 얻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나 지역에서 하게 되면 어른들이 그래요. 찍어줘도 안 되대. 아 이제 거의 10명 중에 4명을 했으니까 찍어준 분들은 내가 민주당인지만 찍어준 거잖아요. 진짜로 대단한 결단이. 아마 민주당을 이용수 후보님 때 처음 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요. 실제로 제가 40% 가까이 득표한 것은 우리 영천에서 10명 중에 4명은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요.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들이 바뀌어서 찍어줄 확률 없다. 우리의 소극적 지지자가 투표하기에 나오고 저쪽에 소극적 지지자가 투표하기에 나오지 않는 여기에 대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겪은 지난 37%를 받았던 이야기는 정말 우리 아줌매들이 또 내가 아는 선배들이 이 영수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팔았다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이 나는 진심이 정말 느껴지거든요. 내가 단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비껏 만나봐야 얼마나 만나겠습니까? 60% 만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다수는 저는 실제로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야, 찍어줘도 안 되대. 그리고 또 더 심한 이야기는 우리 포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민주당, 너희 의리 없대. 대마의 금하의 고생활동아 청와대 한 번 보내줬느냐. 그러게요. 실제로 대구, 경북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실제로 허대만 위원장님조차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도 가고 유효 요직을 했지만 허대만 위원장님 청와대 한 번 못 갔습니다. 한 번 허대만 위원장님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송영재 대표님도 그리고 다른 당의 의원님들이 깜짝 놀라요. 진짜가 근데. 그걸 몰랐었습니까? 우리 경북이 차는 현실이 이렇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대구에는 그나마 좀 봤어요. 청와대 비서실장도 가고 장관도 하고 또 대기도 하고 많이 있었죠. 이광철 수석도 있었고 김부겸 장관님 총리까지 있었죠. 근데 이제 경북은 오중기라는 분 한 분이 유일하게 갖는 거고요. 근데 이제 허대만 같은 분도 사실 청와대에 한 분 안 불러줬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곳에서 민주당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당장의 어려움이 아니고 과연 희망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제발 저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정치적 소명 중에 하나가 농업목촌에 대한 것도 있지만요. 이 일당독식의 지역주의를 좀 바꿀 수 있는 이 정치체제를 좀 바꿀 수 있는 목소리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버렸죠? 아니에요. 너무 길어버렸죠. 아니 열정이 넘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스피커를 갖고 마이크를 쥐고 이렇게 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는 계속 이용수 후보님 기사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김동규님에 의해서 김종욱 민족문연구 사무육장님이 지지하는 글도 제가 지금 대박영선 팔박민 박영선 응원단에 올려놨고요. 그러니까 한국농정신문에 정혈균법을 만들려는 기고도 하셨었네요. 여기까지 해 준 다음에 우리 박영선 평선님이 국민의힘 공천 대구 경북 유영화? 도태우? 탄핵을 집밥을 여겼던 세력 다 김건희 특헌법 부결되자마자 싹 지금 적폐들 다 막 공천하고 있던데 그거 한마디 해보세요. 저보세요 할까요? 김창욱 정혈균법 뭡니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우리 제가 기고한 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농정신문에 우리 이형허 농부님께서 기고한 글이 너무 이상하게 해서 좋은 겁니다. 메디 피렌체 식탁이라고 거기에도 기고를 했었는데요.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정철균이 제 친구고요. 함께 농민운동을 했고 사실은 우리 농민운동에 아주 큰 짐을 들고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상관활동도 하고 경남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와 비슷하게 농투신을 한 거죠. 농민운동을 해오다가 한편으로 현장 농민이 되었다는 생각에 진주로 내려가서 단갑농사를 지었고요. 농사도 정말 잘 지었어요. 단갑농사도 그 짧은 기간에 단갑농사로도 인정을 받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었던 친구고 그리고 또 한살림이죠. 한살림에서도 낼 정도로 아주 친환경적으로 한살림의 인정팀들이 혀를 둘 정도로 정말 양심적으로 보통은 눈을 어떻게 하면 속인다기보다는 적절하게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한살림의 인정팀도 놀랄 정도로 정말 흙과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지었던 친구인데 지난해 가을이죠. 추석 때 단갑농사 지난해 가을에 지난해가 사실은 기후위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우리 농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만 수확기 때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 뭐 이런 것 때문에요. 탄자병이라고 복숭아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맛이 없는 건 두 번째고 복숭아가 병이 들어서 수확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사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갈반병이나 탄자가 돌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이 친구도 귀농을 하고 열심히 정말 살았음에도 그때 이제 탄자병이 너무 급하게 도니까 수석 전날 또 후배 후배가 이제 고향 내려왔는데 그 후배하고 같이 탄자병이 걸리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가 안 번져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고 당일날 또 차례만 지내고 올라가서 그러다가 농막이 잠시 쉬고 있는 과정에 불이 나가지고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애들 빠지 어리던데 너무 마음 아프네요. 이 친구 농장 이름이 해가 온 농장이네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 그 농장의 이름을 알게 됐는데 흔히 얘기했는데 해가 왔다라는 의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의 첫째 이름이 가온이고 둘째 이름이 해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그래서 이제 아유 우리 당연히 너무나 슬프죠. 같이 농사 짓고 농투셨던 친구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용수 농부님이 마음도 따뜻하고 뜨거우신 분입니다. 이 친구가 왜 좀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으로 함께 이제 정말 열심히 농민운동을 하다가 민주당은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욕을 엄청 했어요. 야씨 너 정치를 해도 무슨 민주당이냐. 친보당으로 가야지 막 이런 겁니까? 우리 삶이 그랬는데 그래서 요걸 엄청 한 바가지를 해놓고 다음날 다다음 날인가 저한테 후원 계좌를 받았는데 정말 초등학교 하지는 농사짓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기반도 없는 데서 그런데 정말 큰 돈을 후원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알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거도 끝 뭐 끝나고 이런저런 과정에서 야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또 모여가지고 또 밤새 각각이 처한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농업농출 좀 정말 제대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그런 결의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가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영순이 더 바빠지기 전에 같이 했던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범죄 친구들 우리 농민판에 있는 같이 붙어서 같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자고 나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가 못한 게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네. 미안하죠. 그렇습니다. 아유 고 정철균님 정말 슬프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슬픈 애도의 마음을 어떻게 어디 가족 떠난더라도 전해 주십시오. 아이고. 네. 우리 영수 농부님이 아주 강인한 사람인데 울었어요. 방금 전에. 아니. 울었습니다.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아유 뭐라고 이룰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좀 이따 제가 쏘줘야 되겠습니다. 철륜아 잘할게. 잘했구만. 그래서 정철균법 농민들의 어떤 기본수당이나 영농 대가를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으로 제안을 하신 거죠? 네. 사실 이제 기후위기의 책임은 사실 농업재해거든요. 국가적인 재해가 났을 때 사실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존재해 이유가 국민의 재산권과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권리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마찬가지죠. 기후위기라는 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고 그 피해를 받는 농업재해와 관련해서는요. 최소한 특별하게 더 보장해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사실 재해를 받았을 때 국가적인 재난재해를 받았을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듯이 최소한 국가가 그렇게 농업재해법에 대한 국가책임제 정도가 시스템을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 이름을 좀 따서 정철균법을 제정하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윤석열 한핵태님과 함께 정철균법 기후기 대응법 농부와 농촌들을 응원하는 법 다 작업을 하시겠네요. 철균이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윤석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워낙 또 걸걸한데요. 안 늘려도 질문할 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1호 거부법 양국관리법 양국관리법 양국관리법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이 뽑아줬는데 가장 1호 거부가 농민들을 거부한 건데요. 그 양국관리법이 좀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이유로 국회 들어가셔서 조금 더 개선된 내용으로 농민들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농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확한 걸 정부가 대신 사주겠다라는 의지의 법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형태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비슷한 형태로 갈 수 있는 농민들 삶에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법들은 또 어떤 게 있을 건지 궁금해요. 네. 그 사실 양국관리법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자본적이고 시장경제를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양국이 무조건 쌀농사 많이 언론에서 프레임이 그게 있죠. 쌀농사 많이 지면 무조건 정부가 사줘야 되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한번 여기서 신종으로 놓으셔서 팩트체크 한번 하긴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그래도 또 잊어먹어버려. 우리는 항상 잊어먹어버려. 이제 사실 양국수매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산업화 시대 이중국가로 해가지고 쌀농사 이런 게 짓는데 그때는 다 형편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쌀이 비싼 거라. 그런데 도시의 사람들이 산업화를 위해서 주식이 너무 비싸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좀 사더라도 도시민들한테는 농민들한테 좀 저렴하게 사고 또 도시민들한테도 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단순히 시장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농업농촌에 희생이 좀 있었는 거죠. 그런 구체적으로 수매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처음에는 농민들한테 가격을 안전하게 쳐주기 위해서 수매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쌀 가격을 식량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취지가 오히려 더 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시간이 흐르면서 쌀 수입도 우르가이 라운드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희생이 있으니 정부가 적정하게 수매를 해 주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04년도에 WTO 과정을 거치면서 2005년도를 거치면서 수매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은 좀 어렵다. 대신에 목표 가격을 제시해서 공공 비축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정부가 일정 정도 우리가 식량 작업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공공 비축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비축을 하고 또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가격. 그 당시에는 19만 8,500원이었습니다. 19만 8,500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그애보다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 3년간의 가격을 책정해서 농민들한테 일정 정도 보존을 해 주는 그렇게 쌀 수익 개방을 하는 대신에 농민들이 한 발 양보한 거죠. 정부에서 합의를 했고. 그런데 정부에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국관리법이 이제 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또 바뀌었냐 그러면 지난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농정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공익적 가치의 기준이 단순히 농산물 생산보다도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유만으로 대기정화 수질정화 황토보존 또 여러 가지 종 다양성 독민들이 또 가서 휴양하고 이런 공익적 가치가 대략으로 수십 가지 공익적 가치가 되죠. 네. 농촌 농업민들은 그렇죠. 그게 뭐 돈으로 따지면 한 120조 정도 돼요. 그런데 예전 기준으로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크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사실 그렇거든요. 다른 나라의 직불금은 사실은 그런 의미거든요.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국토관리의 파수뿐이라는 이런 걸로서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걸로 해서 우리도 공익직불금을 주자. 그게 공익직불금이에요. 그런데 그 공익직불금을 주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죠. 일정 정도 주면서 전제를 좀 했죠. 전제가 뭐냐면 양국관리법이 무작정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의 생산량이 너무 폭등을 하거나 그리고 또 가격이 너무 내려간다면 일정 정도 여기에 대해서 양국관리법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 거였죠. 이런 아주 합리적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시장경제에 완전히 맡기려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농지도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이 가지는 가장 큰 권리와 재산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나마 땅이에요. 그 땅은 절대 농지라고 묶어놓고 생산하는 쌀과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안 해주고 이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농지라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나서서 절대 농지라고 묶어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시장이 맡긴다. 이건 누가모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관리법 자기 거부를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거부했는지 알까가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면 솔직히 모를 것 같아요. 그건 모를 것 같아요. 간호법 거부해놓고는 지금 간호법의 핵심 내용으로 무슨 간호사들 약한 확단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하겠다잖아요. 간호법을 왜 거부해가지고 주가 조작 거부권도 인사 존욕우는 이재명 대표였는데 모든 걸 거부하는 윤석열 너를 거부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디 해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는 제안을 하면 저도 주장을 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금 쌀 등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건 지금 사실은 사과 하나를 만원 되는 시대도 힘은 뭐냐 하면 유통고자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기후위에 따른 생산량 절감이기도 하지만 생산량이 절감될 수 있는 이유가 농업이 급격히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고기값도 문제되고요. 농업이 급격하게 붕괴가 되니까 생산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바라는 저도 그래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사실 저도 농사 짓고 있지만 귀농한 제 이유로 귀농한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어봐요. 농사 짓고 살만하냐고 물어보면 다 의외로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매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제조건 하나라 먹고 살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바라는 건 부자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제발 내가 농사 지으면서 처자식들 학교 시키고 또 먹고 사는 정도만 되기를 바라는 소득만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바라는 소득 안정에 대해서 우리가 쌀, 쌀만 하는 게 아니고 양국관리법을 하는 게 아니고 쌀, 콩, 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안정을 좀 실시하자. 농민들이 안심하게 농사 짓게. 예를 들면 올해 산만하던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이 있다. 이 농산물과 관련해서 올해 너무 이제 생산 위기나 이런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만 5천 원밖에 안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적정 정도 80% 정도 90% 정도도 교전을 해주면 그래서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으로. 또 달리 이야기하면 공정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을 좀 지지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서 지난 11월 달에 지속적으로 그러면 양국관리법 거부하면 이거라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예수위의 국힘 의원들이 전원퇴장해버렸어요. 전원퇴장을 해버려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단독으로 지금 상적은 되어 있는데 논의 신청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사실은 농어촌이 있는 지역구분들이 농예수위에 가시잖아요. 이거는 여야 갈등이 아니거든요. 농예수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늘 공감하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잘 되는 상임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까지 또 없는 사람들만 나라를 망치기로 농촌을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치기로 작정을 하고 나라를 아예 일본에 갖다 바치기로 3.1절 기념식에 자의대 저는 절대 실수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러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이형수 농민이 지금 그래서 이러면 되겠네요. 국회 들어가시면 양국관리법이 아니라 농촌살리기종합특별법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사실은 기본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농사를 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리고 덜 불안해서 농사 열심히 지면 사과나다 지금 볼 꿀도 없고 기후위기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게 엄청 영향을 끼친다면서 장물 줄어드는데 지금 신선식품 소비가가 여러분 20% 올랐습니다. 20% 그런데 체감으로는 사과는 70% 올랐다고 아까 발표가 됐던데 더 될 겁니다. 모든 과일이 다 올랐어요. 과일은 50% 가까이 신선식품은 20% 가까이 이게 왜냐하면 당연히 수입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또 금융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작물을 잘 짓게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식량주권도 그렇고요. 우리 저기 경선위원장님 대박영선 대박영선 그 이야기 하셨듯이 사실 예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저쪽당 또 사실 농업 쪽에서 비슷한 목소리를 냈거든요. 한칠대 부태의 때는 그 당시 이제 비중 반대 서약을 했던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180여 명 정도 상당히 됐는데 지금 또 저쪽당 의원들이 농촌에 자기 표들이 있는데도 예전만 못해진 이유가요 된 게 아니고 윤석열이 눈치 못한가요. 완전히 거기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꼼짝도 그게 아니라 당장에는 자기 지역의 표보다도 윤석열 눈치를 넘어보게 되는 완전 공포정치니까 윤석열 공포정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제가 조금 보니 이제 사실 우리 민주당에도 좀 다른 문제도 합리적일 때는 합리적이고 과감하게 목소리를 낼 때는 정말 조금 윤석열 정부의 농정에 대차게 싸울 사람 관계없는 한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공천 눈치 안 보고 다음에 어떻게 재선산수 눈치 안 보고 영천에 누가 오겠습니까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들리겠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리실 수 있게끔 이런 사람이 좀 들어가야 좀 그래도 정치가 좀 호쾌하고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게요 흙냄새도 풍풀하고 사투리도 좀 호쾌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들이 아주 쇄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환님께서 이영수님 당선 대구 경북을 바꿉시다 그리고 축복사님께서 바꿉시다 김영환님 너무나 멋지 이영수 후보님 영천에서 만났습니다 영천에서 만났대요 고맙습니다 김영환님 수구레님께서 박영선님 늘 수고 많습니다 으쌰쌰 투쟁으로 타네 오랜 나무님께서 이영수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진보의 물모지 영천에서 수고 많아요 와 정말 저도 엔돌핀님이 민주 비례를 많이 찍어야 두 분이 국회로 가시겠네요 네 그래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조국신당 돌풍이 있지만 그래도 본류는 더불어민주연합이죠 거기가 잘 되고 도저히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조국신당도 찍고 그렇게 유닌을 해야죠 자 엔돌핀님이 이영수 후보님 인물도 좋으시네 네 말도 잘하시고 잘생겼어요 눈이 정확하시네요 올 친구님께서도 저도 지금 이영수 tv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 tv도 여러분 공동방송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도와주십시오 낙인님이 이영수 박영선 후보랑 비교하니 시골사람 맞습니다 피부가 흑과 백인데 제가 시골 촌딱입니다 한평촌년입니다 저도 아이고 나비처럼 아름답습니다 저도 시골 흑수저 천년입니다 재밌습니다 한평고구마 네 작가님 한평고구마 투쟁이 있었죠 농민들이 그렇죠 우리 농민은 너무 성깁니다 투쟁의 도시입니다 투쟁의 도시 농민은 농민의 시작이고 아까 이야기 나왔더니 신정원 의원이 나 죽은 농민의 활동하다가 수세 반대 투쟁해가지고 그때 또 구속 미문화원 점거에서 한번 구속되고 또 수세 반대 투쟁에서 구속되고 어제 아주 투쟁의 역사가 긴 분인데 자 우리 대변인 우리 이영수 후보님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선 위원장님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정말 다양하고 모든 국민들 계층 계급 지역을 고루 보장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되거든요 국민의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유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하는 곳인데 그 국민의 대표들이 특정 직군 특정 직업 특정 대학 특정 지역으로만 다 이렇게 쏠려있는 현상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례대표는 다양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직능 분과 계층 그리고 어려운 지역까지 다 함께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사실 아쉬운 게 과거에 십몇 년 전만 해도 56석이었거든요 그게 지역구 획정위원회가 인구 수가 줄어드는 인구 소멸로 인한 영향인데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이 이제 사실은 본인의 기득권들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례 의석을 줄여가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네 이 비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사실은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하는 비례가 줄어드는 거는 국회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소수자의 목소리 그리고 특정 계층이 아닌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 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창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목소리를 내는 조직과 진영이 없어서 되게 아쉽고요 그렇게 56석이었으면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의 취약지역에 민주당에서 공천도 하고 그리고 농민의 목소리도 대구 경북 농민의 목소리도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정치 개편을 이후로 또 국회에 들어가서 해야 될 과제 중에는 비례제 확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근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농촌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또 산업화 공업화 그리고 이후로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삶의 터전이거든요 비후위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량주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농촌은 우리가 절대 뺏길 수 없는 우리의 사수해야 될 최우선의 가치이지 않는가 싶은데 준비된 후보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정치에 직접 나설까라고 했던 사람들보다 정말 현장에서 뿌리 내려서 천착한 농민의 삶을 살아오면서의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현장형 농민 후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좋은 후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이형수 후보님 박영선 후보님 민주당이 이렇게 멋있는 활동가들과 일꾼들과 인재가 민주당이 지금 넘쳐납니다 민주당 복받은 거죠 많은 문제점과 비판을 받을 점이 많지만 그래도 제1야당을 혁신하지 않고 어떻게 정치 혁신이 되겠습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제1야당으로 뛰어들어야 물론 본인의 소신으로 또 진보당을 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기본소득당 차이민주당 열린민당도 있죠 또 제가 그분들 많이 응원하죠 어제는 또 송영길 소나무당 창당의 응원으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정치검찰 타도를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겠다 하는 분들이 모으셨더라고요 다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거기에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4명도 있고 진보당 3명 세진보 나비 3명 그리고 우리 박영선 후보님이나 이형수 후보님 같은 분들이 저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포함 결정 안 난 거죠 주말쯤에 나와나요 만약에 그 이형수가 주위에서는 이런 얘기해요 우리 영천에서도 성량은 저쪽이지만 이형수 같은 걸 놓치면 당으로서도 그거 참 아쉽지 너무 아깝죠 당이 손해이죠 당이 손해이죠 당이 싸워야 될 사람 그리고 현장과 소통할 사람 정말 일자리에서 대선 승리까지 기여할 수 있는 대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꾸고 언론 장악을 타파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인데 당에서 몰라주면 당이 손해이죠 제가 오기 전에도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그전부터 좀 들었었거든요 제 주위의 평들이 사실은 이제 보통 보좌관 수식이나 어떤 분들은 안 좋은데 박영선 우리 위원장님에 대한 평등 좋더라고요 내용도 있고 소신도 분명히 자기 철학 가지고 정신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조금 아쉬운 게요 이번 비례 공모 과정에서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업농촌에 함께했던 동지들과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공간에서 설령 안 되더라도 왜 농업농촌이 중요한지 그리고 또 왜 농민 후보가 민주당에 한 명쯤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경북에서 민주당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정치를 민주당에 사실은 말로만 전략 전략이 아니고 정말 절절하게 하면 이야기하고 싶었고 아까 얘기했던 저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4050 세대들의 정치 참여를 호소하고 이런 메시지를 좀 넣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삶의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비례 공간을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올려져서 침을 꾸려서 왔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비례룰이 결정되는데 서류 심사 며칠 뒤에 합니다 그리고 서류와 면접으로 끝납니다 농업은 산업 경제 쭉 해서 남자 한 명 해서 한 명 뽑습니다 뭐 시간이 급박한 건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급박함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잘못은 아니죠 아니죠 정말 2년 3년 4년을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정말 저도 있지만은요 다른 분들도 정말 3년 4년을 준비 지난번에 떨어지고 해왔던 사람들이 정말 인생을 걸고 했는데 난감하게 서류 한 번 내보고 끝인 거예요 이야기할 공간조차 한 번 안 주어지고 지난번에는 최소한 떨어뜨리더라도 우리 저기 뭐죠 중앙위원들 앞에 연설이라 할 기회를 줬어요 팻 방송으로 지켜보고 그랬을 때 사실은 선거가 축제해야 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후딱후딱 처리해버리기 위한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축제에 대한 사실 이영수 같은 사람이 안징걸TV에 나와가지고 또 유명해지기도 하겠지만 아유 제가 너무 미약해서 여러분 좀 이영수 편은 널리 좀 널리 여기 게시방 곳곳에 좀 올려주십시오 이영수입니다. 공부론 구경수 정치인 이영수 이영수 이장삼성 이영수입니다 이장삼성이라 했나요 이장도 직선제 했나요 오 직선제 요즘은 이장 직선제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같이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도 알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본인도 어필하고 새로운 인물들도 찾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또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그 공간들조차 폐쇄된 것은 너무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번에 만큼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이후에 이제 비례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겸허하게 비판도 받고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사실 농촌지역이 최대 피해지역이에요 하루아침에 지역구가 선거 한 달 전에 지역구가 바뀌어요 선거구 획정위원에 대리명을 듣다 잘라붙지 저도 그래야 될 소지도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말로만 농업 쪽이도 하지만 저는 또 지역을 지방소멸에 대해서 말만 대선 총선이 되면 가장 큰 과제로 지역소멸을 둬요 인구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진척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그걸 했는데요 기자회견 때 했는데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또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정치인으로 좀 자리를 잡고 싶고요 그게 핵심적인 요소는 영천이 인구 10만이에요 청돈 인구 4만 3천 명인데 지금은 지방보부세법이 사실은 10만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인구 등록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영천에서도 1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출을 전입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정말 사실 가진 얘기했겠죠 지방보부세법 엄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 10만이 이제 곧 무너지기 했어요 그런데 지방보부세법이 화감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 영천도 대구 인근이라서 인구 등록에 주민등록 등록은 10만이지만 생활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통계청에서 전국에 7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라는 걸 조사를 했는데 영천 또 주민등록은 10만인데 생활인구는 35만 명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직장을 대구에 주소를 하고 있어도 직장은 대구에 영천에 많이 하고 그러니까 유동인구 그러니까 잠깐 들리는 분들이 아니라 자주 오는 인구가에 포함해서 생활인구라는 거죠 영천 인구는 꽤 많네요 그래서 7군데 했는데요 대부분 다 주민등록 인구보다 많아요 평균 한 2배 정도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생활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주하는 그 지역에 정부가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법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전국의 지역소멸 지역을 다시 생활통계를 올해부터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생활인구로 그러면 그 생활인구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지방교부세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기준을 하고 있는 10만 5만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더적으로 유지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지금 어쨌든 나가는 게 보통교부세가 한 19%인데 지역에서 부족한 게 한 24% 정도 돼요 그 현실적으로 말로만 어쨌든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과감하게 정부에서 법을 좀 나서고 제가 좀 그런 법을 만들고 싶어요 와 정말 들어보니까 우리 용수농구 준비됐죠 이장님은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됩니다 물고 나무를 서서라도 가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이건 안 뽑으면 필요할 겁니다 아 진짜요 이런 사람을 안 뽑으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이국도 아시죠 예 경북의 이재명 제2의 강기갑 이용수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하다보니 벌써 60분이 지났습니다 벌써요 지난번 1부 핵권으로 2부에 있는데 후보 달구 3부 다시 하시죠 네 이제 후보 되시면 한번 두 분 더 모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민주당 명부는 20명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총 30명인데 이제 10명이 외부 연대 몫이니까 당선권에 들어간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거죠 8명 안팎을 당선권에 배치한다고 1번부터 10번 안까지는 2명 정도 배치가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걱정이 많은데 여러분 더불어민주연합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공동대표 또 윤영덕 의원님과 우리 안재가팀에 오셨던 또 백승하 우리 전국 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활동 열심히 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보냈대요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 많은 분들이 어휴 단무지님께 이장삼선 이영수 화이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키님께 친명이라면 불리해요 친명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고 진짜 비명행사 친명행제는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고요 일부 정말 극히 일부가 그런 말 만들어내는 언론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친명객바들이 떨어졌는데요 경선계도 못 봤고 대부분이 현역 중심으로 굴러갔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중에는 친문이나 비명이 상당수 많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도 경선에서도 보니까 최기상 의원님 오경 의원님 그다음에 전 보니까 비명 범친명이거나 아니면 비명으로 경선에서도 이분들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강병원 의원 한 번 떨어졌다고 또 비명행사라고 그건 지역구에서 여론이 안 좋아서 떨어졌겠죠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인 은평구청 할 때 잘했다는 지적도 있어서 여론도 있어서 그랬을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보는데 친명이라고 해서 불리기 당하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요즘에 친명 중에 오히려 불리기 당하는 신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인민주당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안진걸TV 보고 계신 분들 대박영선TV로 다들 한 번씩 와주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제 댓글에 안진걸TV에 가 있는 분들 전부 대박영선TV로 드리고 와라 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희님 감사합니다 어퍼이스트님 이재명 송인길 추미애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노일지금님께서 물빵 민주당 물빵 민안 비례도 민주당 물빵해야 된다 크리 hgf님께서 이재명 민원으로 물빵 축복사나님께서 맞습니다 이형수 파이팅 이형수 tv도 여러분 지금 틀어놨거든요 이형수 tv도 좀 갔다 오시고 이제 아장아장 애기 그릇마 시작하니까요 응원 좀 해 주십시오 오셔서 저도 좋아요 안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십시오 대박영선TV에 낙인님께서도 한평 어디세요 박영선 후보님 한평 학다리 고등학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학고 유명하죠 이렇게 비례도 무조건 민항 몰빵해야 합니다 표는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몰빵 조국신당에겐 죄송하지만 일단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강호님도 오시고요 양모씨의 아무거나님께서는 하트를 엄청 보내주셨는데 이형수님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는 또 바이솜님 문명인님 인사이트님 이형수 후보님 응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많이 계시네 김강호님 천사대교님 이형수 후보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인사이트 tv 대박영선 tv 이형수 tv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제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우리 오늘 분노문해야죠 국민의힘이 아주 나쁜 후보들 명단을 정리 잘하고 있다면서요 네 잘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그 박근혜 탄핵 세력들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거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한 탄핵의 핵심 주역들인 대구경부가 탄핵을 당한 잘못을 했던 자들 탄핵을 반대하고 쿠데타까지 저질려고 했던 자들 그 자들 중에 오늘은 지금 유영하 도태우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박근혜 세력들이 국회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정의자들은 이 박근혜 세력만이 아니라 mb 정부 때 국정원 댓글 그리고 경찰청 댓글 했던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에 직접 개입을 하게 한 헌법유린이라는 용어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유죄확정 판결문에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한 범죄 행위다라는 게 판결문에 써져 있는 그들을 윤석열이 본인이 기소하고 본인 손으로 대통령이 돼서 특별사면시켜줬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편수공천을 해줬습니다 이 자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이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할 기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탄핵 공천 그리고 헌법유린 범죄자들을 공천하고 있다 이게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역시 박영선 언론은 사이다입니다 떡볶이 사이다 박영선을 국회로 자 이용수 농부님 이제 어느덧 70분이 다 되라서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님 경기도 양평 오셔가지고 두 군데 김건희 로드 종점하고 양평구총 동성장 정말 고마웠습니다 힘이 엄청 됐습니다 근데 그 체제관 위원장님도 이용수 농부님하고 같이 농민운동 같이 했던 분 체제관 위원장 화이팅 전농정책위원장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민정책 전문가예요 그렇죠 그럼요 농사는 근데 많이 안 지은 것 같아요 체제관 위원장님이 워낙 농민운동 쪽에 지역운동 열심히 하셨고요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으셨죠 체제관 위원장님 이용수 농부는 아예 진짜 복수관 농사로 성공을 하신 분이잖아요 정말요 꼭 얘가 뭐 제가 꼭 세일은 아니고요 복숭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람 사는 농원은 사람 사는 농원 딱 꼭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주문해도 됩니까 이래서 민생을 알 수가 없는데 복숭아는 겨울에 안 난답니다 하우스는 없습니까 하우스가 한 5월 정도 돼야 납니다 그럼 지금 마트에 있는 복숭아는 뭡니까 그러면 그건 한 수입에 납딱 정도 이만큼 농업농촌을 모르게 돼 제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생을 잡아서 농업농촌의 모서리를 듣기 어려운데 제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민생바보 안징글 반성하겠습니다 오늘 대박영선TV랑 안징글TV에 오늘 서울 양평고속도로 우리가 기작이라는 거 다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요 영수 농무님 마무리 제가 오늘 너무 수다스러웠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경북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4050 세대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 마음에 안 드시죠 정말 마음에 안 드시고 욕 나오고 TV보기 싫은 줄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람하고 논평하면서 지켜본다고 정치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 낯서야 됩니다 농민들도 세력이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요 경북에서도 더더욱 낯서야 되고요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4050 97세대 선후배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 이대로 안 됩니다 한동훈이 우리 세대를 대표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확 들고 있는 우리 핵심 세력들이 정치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학생운동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90년대 00년대를 보냈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관망하고 있고 평가하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1%가 저는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청춘을 바쳤고 또 자기 공간에서 정말 생을 바치면서도 역할을 해내오고 만들어 왔던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정치에 용기 내서 조금만 나와준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한다는 그 비루암만 견딘다면 저는 우리 함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17년 전에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짓고 복숭아 농민이었지만 제가 같은 게 뭐라고 용기 내서 세상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정치에 나섰습니다 함께 정치합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멋지다 그리고 철균아 잘 왔구만 아이고 우리 정철균 농민 분의 명모를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들의 어떻게 1호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용수 농민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호소가 좋네요 90년대 대학을 갔거나 또는 그 즈음에 우리 사회로 진출했던 분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생들 또 90년대 답본 00년 답본 00년 답본들이 대거 지금 사실 민주당을 가서 점령해야 됩니다 586 선배들 중에 지지부진하거나 아주 기독변화되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또 공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에서 주류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이형수 박영선 이런 분들이 주류가 되게 만들어버려야죠 민원 확 바꾸고 점령해야 됩니다 이재명과 함께 민원 내 진보 개혁파들이 주류가 돼야 됩니다 그냥 민원에 바뀝니다 180년대 됐어도 제도를 일 못했잖아요 개혁 제도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꼼 뺏긴 거 아닙니까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죠 박영선 언론위원장도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내일까지 서류심사 잘 통과하고 토요일 일요일 두 사람이 같이 면접장에서 만나면 좋겠다 싶고요 면접 이후에 다시 또 다음 주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러나 어느 위치 어느 장소 어느 곳이든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파를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계속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저의 이 각오입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우리 성진장님께서도 예쁜 아이콘 올려주셨고요 우리 옥희님께 대박영선 구독하고 왔어요 hshtv님이 응원하면 꼭 당선되어서 나라와 농민들을 살려주세요 단부님 귀에 쏙쏙 들으게 말씀 잘하십니다 이영수 응원합니다 잘 싸우실 듯 개설군님께서도 화이팅 이영수 농무님하고요 박영선 언론위원장 국회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의원 100명이 꼼짝 못합니다 1당 100입니다 참고로 제가 전농인힘 의원들은 죽었습니다 전북농인힘 청련명이 있을 때 여의도 집회에 택이라고 그러죠 작전 택과 온갖 것이 대부분의 제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잘 싸웁니다 잘 싸우는 이영수 잘 투쟁하는 박영선 전국방송투쟁 제가 딱히 전국방송투쟁도 했습니다 투쟁이면 투쟁 정책이면 정책 봉사하면 봉사 품성인 품성 모두 갖춘 이영수와 박영선 특히 식량주권 식량작업이 너무나 중요한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너무나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영수 농민 또 티켓가 너무 소외돼서 지하혁명운동처럼 버텨온 험지 중에 험지가 아니라 사지 중에 사지에서 정말 이장을 세 번 연임하시고 이렇게 버텨온 정말 이런 소중한 분 민내받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서 축복사님이 박영선 이영수하고 완전히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TV 대박영선TV 이영수TV 구독조회 마지막으로 눌러주십시오 자 마무리합니다 택리님 말씀하실 거 있나요? 자 지금 끝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고 바라고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 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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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